저 그냥 집에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집이 어디요? 서울시 강남구청 더 이상의 상세 주소는 곤란해요 뭘 텐데 그건 제가 알아서 갈게요 염려 감사드려요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남해오지 않았어 네? 그쪽이 북에 온 거요 북? 북한? North Korea? 따라하지마 하지말라고 오빠 미쳤어? 오빠 미쳤어?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